아 아 역시 안 돼 안 돼 이거 맨발을 한번 볼게요 맨발 겁이 생겨요 형 맞을까요? 한번 볼까요? 아 아파요 근데 발바닥으로 차야겠는데? 아 어 가위밤 하지 말고 나이 적어 쓴다고 하시죠 오케이 그럼 내가 제일 마지막에 차는 거야 아 차는 순서를? 나도 더 예뻐요 성형이 잘 차는 편안해 그거 먹어라 왜? 뭐예요? 음료수?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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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만의 간식 꼴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꼴 때 꼴 때 다 사는 거지 야, 도전 연습 없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잡는 거 있어요 연습 없어요? 만약에 차는 거 잡았다 인정 그러면 다시 리셋 다시 인정 리셋 리셋이 있어요 도전 네 오 오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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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아 여섯 이거 여섯 아, 이 정도면 순위권이라고 해서 양반 안 되는 거지 형, 한 번이에요 양반이에요 아니, 상관없어 형, 양반 좀 양반 좀 오케이 바로 한 번 네 바로 앞에서 빨리해라 지금 나 올 때까지 빨리 야, 만약에 왔다 내가 다시 돌려줬다 인정? 네, 바람이 아, 바람이 아, 바람이 아, 바람이 아, 바람이 아, 바람이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자, 타임 오케이 너 너무 헬리우드야, 이거 몇 개,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야,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사겠다 열정이야 어? 아, 아파 야, 나 같은 경우는 사겠어 그냥 horrible 형,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네요 그 다음, 승어 Remember dash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, 웃겨 홍세 현진 아,행밥 아,하, 나야해 야,와, 또 누구 있어 없앨, Tie 효니 여그 하나 더 이기는 거 아니야? 하나 더 이기는 거 아니야? 하나 더 이기는 거 아니야? 나 같으면 사겠어 그냥 하나 찾은 게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 형 근데 이 게임에서 제일 처음 해본 거 좋은 거 같아 핸드폰 깨지고 양반 짓을 주고 너 한 번 잠깐 너무 열심히 찼어 이겨야겠다는데 아까 져가지고 야 져기 쳐다가 어떻게 핸드폰 깨져? 야 이거 져기 진짜 안 와 져기가 위험한 게임이었어 저기 사과 가려, 사과 가려야 져기가 위험한 게임이었어 져기 쳐다가 어떻게 핸드폰 깨져? 양말, 양말, 양말 양말도 한 번 찍어? 야 불태웠다 스포츠 소리 나는데? 져기 더 뭐 없어? 모래, 모래가 없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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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캐비, 캐빈의 찬스 사서 맞아 캐빈의 찬스 맞고 안정적으로 반응을 떨어뜨렸어 아 근데 져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? 아... 아 이 말에는 비어딨되네 제 얘기는 남자를 부를 수는 없어 구슬치기로 안 쓰기구 아, 네, 네, 네 아, 네 아, 네